Cellular 텍스처는 일종의 세포의 느낌을 본따서 만드는 게 Cellular 입니다. 뭐 이런 간단하게 표현해 보기 표현하시면 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. 그 다음에 체크는 두가지 색상을 체크 무늬로 즉 바둑판 형태의 무늬로 만들어 준거죠 넘어가고요. 그 다음에 Close 인데요 Close. Close는 천으로 만든 텍스처 맵을 사용하여 직물 질감을 만들 때 쓰는 기능이다. 직물입니다. 직물 Close. 자 여기다가 Close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보면은 두가지, 아 세가지죠. 수평으로 된 부분과 수직으로 된 부분 그 다음에 수평과 수직 사이의 중간중간에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Gap이라고 합니다. 즉 Gap Color와 U Color, V Color 세가지가 있는데요. 이 Gap이라는 것은 이 가운데에 있는 이 부분 수평과 수직 섬유 사이의 어떤 공간 이걸 Gap이라고 얘기합니다. 그 다음에 U Color는 수평 방향입니다. 수평 방향의 어떤 천재질을 표현하는 거고요. V는 수직 방향의 천재질을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이죠. 자 색깔을 동의해서 한번 해볼까요. 지금 Gap Color 부분, 이것과 같이 맞춰보죠. Gap Color, U Color, V Color, V Color, 자 이렇게 세팅되어 있구요. 나머지 기본값입니다. 자 여기다가 Apply 시키겠습니다. 보시면은 여기서 실정한 세가지 색상이 나타난 것이죠. Gap, 공간 부분, 수평과 수직 사이의 공간, 그 다음에 U Color, 수평 방향, V Color, 수직 방향,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. 자 다시 클래시켜 버리시고요. 다시 Close. 자 이번은 Map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Gap Color는 그대로 두고요. U Color 부분에 Bitmap을 씁니다. 500 재질을 써던거죠. 자 하나는 이것이고요. 자 또 다른 하나는 검은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보시면 이렇게 베일을 대는 것을 볼 수 있죠. 자 앞서 보신 바가지 표현이 안될 때는 이 최상위 부분으로 최상위 메트리얼로 백스 백 하셔서 최상위 메트리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저는 상상으로 나타낼 겁니다. 자 보면은 너무 크죠. 지금 이거는 Width 값을 조정하는데요. U Width 라는 것은 수평 방향의 넓이 설정하는 거고요. V Width 는 수직 방향의 폭이라고 해야 되죠. 폭을 설정하는 겁니다. 0.1정도 0.1정도 아 1항이 넘쳤네요. 2 2 어 2 이상 못하네요. 1위 최대로 슬링이 되었습니다. 0.8 0.8 자 그러면 웨이브가 있는데 웨이브 웨이브는 웨이브는 직물이 이렇게 수평 수직으로 곱게 나타나는게 아니라 묽게 모양으로 이렇게 웨이브 치듯이 그 표현할 때 U 웨이브 V 웨이브 입니다. X 방향으로 웨이브인 줄 때는 U 웨이브 구요 V 방향은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. 자 다음 보면요. 이렇게 외부를 0.1호 정도 뜨는데 한번 미리 보기 보면서 한번 설정하겠습니다. 0.05 0.05 0.05 아니 이건 1로 하죠. 그냥 0 0.05 0 이 1 슈퍼방향으로 약간 웨이브가 되고있죠 자 비트맵을 타일링 적용하겠습니다 이걸 3, 3 적용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드에 떠올리면서 3, 3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양창이 양창이 납기가 제대로 표현이 안되네요 값을 낮추겠습니다 0.2 자 맵을 빼 버리고요 이렇게 하면은 아주 특이한 모양으로 직론을 만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랜더마이즈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랜더마이즈 라는 부분은 무작위 라는 뜻입니다 무작위 현재 설정된 패턴을 무작위로 뿌려줄 때 쓰는 옵션이고요 그러면 스프레이드라는 것은 갭의 간격을 설정합니다 올리면 이렇게 갭 간격이 늘어나게 됩니다 브라이티네스는 웨이브 밝기 웨이브가 된 이 부분의 밝기를 설정합니다 클로스의 전체적인 타일링 마치 카펫 같은 느낌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객신 나왔네요 사무실 카펫 이라든지 뭐 거실 카펫 간단한 이런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고하십니다 가 basement